대선을 88일 앞둔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경제가 제대로 움직이게 한 것은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강원도에서 첫 지역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강원도를 경제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처음 80명대를 넘은 가운데 코로나 검사 건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선별진료소 숫자는 거의 늘지 않아 검사를 받으려는 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이모씨가 범행 시점에서 최소 5시간 전 아침부터 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습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해간 이 씨가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들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8개월 동안 끊어졌던 인천과 제주 사이 백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간이 지금 걸리더라도 안전한 노선으로 해서 가는 거 보고 편안하게 맞춘다. 안전 관련 장비는 얼마나 늘었는지 새로 투입된 배를 직접 타고 가며 살펴봤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악력 높았던 일본 도쿄가 서울보다 낮아졌습니다. 각국이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지만 유독 일본만 0%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속사점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대선이 이제 88일 남았습니다. 후보들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전쟁터는 바로 경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경북에서 전두환도 공과가 있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여전히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C라는 호칭조차 생략했지만 경제 하나만큼은 인정한 건데요. 자신 역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입니다. 경북 7국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공과가 모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사망 당시 강도 높게 비난했던 것과 온도차가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며 경제부응책을 이겨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가의 세진 투자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강력한 경제부응 정책을 취하는 것입니다. 보수 진영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모두 얘기하면서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의 차별화 언급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소상공인 백조지원에 대해서는 정치 사기라는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방문 사흘째인 내일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정부 시절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기념비를 찾는 등 보수 표심 공략 행보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이었다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제를 말한 곳은 강원도였습니다. 더 이상 감자와 옥수수의 고장이 아니라며 강원도를 경제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어선이 지나갑니다. 윤석열! 윤 후보는 속초 대포항 어업인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강원도를 경제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사 환경 상림 규제를 없애 강원도가 자율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대한 이 중층 규제를 철폐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와 옥수수의 강원도가 아니고 고급 강광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외가인 강릉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첫 지역 선대위 발대식도 강원도당에서 열었습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도 비판했습니다. 1박 2일간의 강원 일정을 마친 윤 후보는 내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새시대준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해 외연 확장 행보에도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는 있죠. 둘 다 하자는 특검인데 대체 왜 시작도 못하고 있을까요? 윤수민 기자가 양쪽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관련된 부분도 특검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년 전 윤 후보가 대장동 개발에 초기 자금 출처가 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집을 매입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친은 어쩌다가 집을 하필이면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팔게 됐는지도 당연히 조사해야 되겠죠.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윤 후보 부분을 빼려고 해 특검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관계된 부분만 빼고 하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윤 후보 관련 부분을 빼자는 건 허위라며 이 후보가 특검을 피하려 정치적 물타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말장난 그만하고 특검법 협상에 임하라고 했습니다.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벌써 얘기한 게 은제입니까? 정말 자신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던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더 이상 내로남불 정치로 뭉개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특검을 합의하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송찬욱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국민의힘이 주제인데요. 국민의힘 얘기긴 한데요. 진짜 주제는 강원도의 힘입니다. 오늘도 강원도를 찾은 윤석열 후보 모습이 나왔는데 인연이 굉장히 깊잖아요. 맞습니다. 윤 후보의 외가가 강원도 강릉입니다. 강릉의 외손이. 여러분을 뵈러 강릉에 왔습니다. 강릉의 외손이. 고도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습니다. 오늘 강릉에 있는 오주컨도 방문했는데 윤 후보의 11대 직계 조상이 율곡 이의의 제자라는 인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보면 강원 지역 의원들이 요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윤 후보의 1박 2일 동선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일정을 시작한 강릉은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을 맡은 권성동 사무총장. 이어서 오늘 방문한 속초는 수석대변인인 이양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강원 선대위 발대식이 열린 춘천은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당장인 김진태 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가 지역구인 이철규 의원은 종합상황실장, 유상범 의원은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우스갯소리도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 뒤에 두 분의 사무총장을 모시게 되는데 두 분 다 공교롭게도 강원도분들입니다. 서울에 올라가면 사실 강원도가 다 해먹는다고 그럽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와 경북을 방문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잖아요. 이게 좀 대조적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영입한 전직 의원을 대구, 경북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일정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찬가지로 원이십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당 사상 대구, 경북의 이사가 민주당 후보로 처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꼭 방산시켜주실 강국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후보도 경북 안동이 고향인 점을 내세워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금슬 좋은 원앙 부부, 또 남자끼리 친근한 관계를 일컫는 브로맨스. 이번에도 이제 두 대선 후보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조력자와 함께 지역 일정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부인 김혜경 씨와 동행하면서 원앙 부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옷도 커플룩으로 맞춰 입은 거잖아요. 그야말로 밀착 행본데요. 맞습니다.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친밀한 모습이나 서로에게 애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도 부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올리면서 눈에서 꿀 떨어진다, 영혼의 단짝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가보죠. 브로맨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윤 후보의 강원도 일정에는 이준석 대표가 동행을 했습니다. 얼마 전 갈등이 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달아 일정을 함께하면서 친근함을 과시했습니다. 이 후보의 강원도 일정에는 이준석 대표가 동행이 있었습니다. 주인 김혜경 씨와 그리고 윤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해 30대인 이 대표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주연인 후보 못지않은 주연급 조연들의 역할도 이번 대선 극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주연과 조연의 조화가 잘 되면 영화도 흥행하는데 이번은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지금처럼 신규 확진자가 치솟는다는 건 코로나19 검사받을 사람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서울 시내 선별진료소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기시간만 1시간이 넘기 일순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검사자가 늘어도 검사소는 늘지 않기 때문이죠. 황규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끼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검사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400여 명의 사람이 몰린 겁니다. 대기시간만 1시간 반입니다. 이 선별검사소는 보건소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어제부터 서울시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6명의 직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밥 먹을 시간도 내기 힘들 정도입니다. 코로나 검사소에 사람이 몰리는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울의 검사소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접수가 마감됐거나 사람이 몰려 혼잡한 곳이 많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검사 건수는 27만 6천9백여 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상회복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소가 늘어나는 속도는 느립니다. 전국의 코로나 검사소는 총 800곳. 확진자가 1천 명 수준이던 1년 전보다 35곳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을 닫는 검사소도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구 보건소에서 1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등 3개 검사소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일상회복 시작 후 확진자 증가가 예상됐지만 정부가 검사 건수 증가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한편 이번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정부는 3차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6달이던 접종 간격도 절반인 석 달까지 단축했는데요. 과학적 근거는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을지 김단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앞당긴 근거는 여러 연구 결과 2차 접종 후 3개월부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가 막 떨어지려 할 때 추가로 접종해 다시 끌어올리자는 취지입니다. 4개월, 5개월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3개월째에 담았기 때문에 면역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많아지겠지. 동시에 높게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방에는 유리한 건 맞아요. 이 기세를 꺾는데...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다른 나라들도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하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영국이 11월 말에 3개월로, 그리스도 12월 초에 단축했습니다. 영국에서 2차 접종 후 실수로 70일과 84일이 지나 3차 접종을 한 사례를 분석했더니 별다른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차 접종 후 또 4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추가 접종의 효과 지속 기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고 새로운 변이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오는 13일 자정부터 예방접종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는 한국에서 확진자가 쏟아진다고 외신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K-방역으로 유명했던 만큼 어떻게 이번 위기를 대처하는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5천 명을 넘어서자 외신들은 속보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계에 달하고 있는 한국 의료 시스템도 자세히 짚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K-방역을 자화자찬하는 동안 확진자와 중증자 예측을 잘못했다는 한국 내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접종률이 가장 높은 수준인 한국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외신들의 관심은 더 높습니다. 블룸버그는 정교한 검사와 추적으로 한국이 찬사를 받았지만 연일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전하면서 8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접종률 85%가 넘는 싱가포르에서 무관용 방역 정책을 풀자마자 확진자가 급증했던 사례를 들며 3차 접종 뒤 진정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경제에 타격을 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보다 부스터샷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3차 접종까지 백신 간격을 석 달로 줄이기로 했다는 속보까지 전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속보입니다. 채널A가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우발적이 아닌 계획범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범인은 침입하기 최소 5시간 전인 아침부터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호영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후진하며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전 여자친구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10대 동생도 찔러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 이모 씨가 몰고 온 차량입니다. 전 여자친구 집 근처 CCTV에 차량이 포착된 건 어제 오전 9시쯤. 범행 시점보다 최소 5시간 전에 집 근처에 나타난 겁니다. 한동안 차량 안에 머물던 이 씨는 오전 11시 반쯤 차량을 몰고 어딘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다시 차량이 나타난 건 2시간 뒤인 낮 1시 17분쯤. 이 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주변을 배회하더니 약 30분 간격을 두고 흰색 용기와 음료컵을 들고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량 옆에서 담배를 피우더니 전 여자친구 가족이 사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흰색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경찰에 전 여자친구 아버지가 신고하기 6분 전 모습입니다. 이웃들은 잠시 뒤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웃 주민은 창문 너머로 꾸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집에 들어갈 때 이미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고 건물 출입자를 살피며 1층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노린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참극 과연 미리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사건 발생 나흘 전에 상황을 되짚어보니까 범인이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볼 만한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변 조치로 지급한 스마트 워치로는 살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이 모 씨의 전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는 가족에게 다급히 연락을 한 건 지난 6일. 전날 이 씨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의 아버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대구시 도심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처음엔 피해본 게 없다고 부인했지만 경찰관이 이 씨와 분리 조치한 뒤에는 감금 폭행과 추가 피해도 진술했습니다. 당시 여성 얼굴에서는 옅은 멍 자국도 확인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같이 있던 이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지만 이 씨는 여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 여성이 전날 감금 폭행 피해를 주장하고도 다음날 함께 대구에 와서 남성 가족을 만난 정황 등을 고려해 이 씨를 바로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귀가 조치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천안서북경찰서로 사건을 전달했습니다. 여성은 서울에서 내려온 가족과 함께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다음 날 여성 가족에게 호출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에 들어갔지만 사흘 뒤 여성의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전 여자친구 가족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건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충북 제천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119가 영상통화로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준 덕에 참사를 막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영상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소화기 사용법 기억해두시면 어떨까요? 배영진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한 주민. 119 상황실 대원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실에 있던 충북소방본부 김형우 소방장은 화재 진압 인력이 현장으로 출동했다며 안심시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부엌에 있는 인덕션에서 연기와 함께 불이 난 걸 확인한 김 소방장. 집에 소화기가 있는 걸 확인하고 소화기 사용을 유도합니다. 불이 꺼지는지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시범도 보여줍니다. 결국 불길은 잡혔고 집에 있던 가족 3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2013년부터 영상통화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129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 중인데 이 시스템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영상 전화를 통해서 일단은 초기 상황을 파악을 해서 초기에 소화기로 소화가 가능한지 대피가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한 이후에 소화기 자체 진화를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집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화재 초기 상황이거나 초기 소화를 하시는 게 인명피해나 대산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지난 16년간 가슴에 묻고 있었던 아내와 딸의 죽음에 대한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A씨의 자택에 20대 남성 김모씨가 찾아왔습니다. A씨의 딸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흉기를 들고 달려든 가해자와 다투던 A씨는 아파트 5층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방에 있던 아내와 딸은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듬해 법원은 가해자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는데요. 그런데 재판 당시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추정한 변호인이 알려지며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당시 변호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이 후보를 상대로 피해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 채널A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게 16년 전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뭘까요? 피해자 유족이 소송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지난달 24일 이 후보가 남긴 SNS 글 때문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가족 중 한 명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고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였던 본인이 변론을 맡았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는 이 후보의 표현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은 소장에서 사건 충격으로 A씨의 부친과 모친이 연이어 숨지는 등 가족 4명이 숨졌다며 이 후보가 지옥 같은 삶을 다시 살도록 하는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서 사과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출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범죄의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유족 측은 진심 어린 사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정성 없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그런 발언들이 다 또 새로운 상처를 내게 된 것이고 심각한 고통을 또 정신적 충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피해자 유족의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네, 사건 이후에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피해자 아버지 A씨는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건 직후엔 수차례 극단적 시도를 할 만큼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앞서 비슷한 사건을 하나 보도하긴 했습니다만 이 사건도 미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사건 발생 이전에도요. 피해자의 직장을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가해자에게 위협을 느낀 피해자 가족이 경찰을 찾아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건 뒤 현장 검증을 위해 자택을 찾은 당시 담당 경찰은 직장에서 잘릴 수 있으니 신변 보호 요청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회유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측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 기록이 없는지는 추후에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변론하기 전에 원래 국선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랑도 접촉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후보 측은요. 상황상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후보가 밝힌 것처럼 첫 공판 전에 국선 변호사 인상이 취소돼서 가족 중에 유일한 변호사였던 이 후보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네, 이 인터뷰. 국선 변호인 지정이 취소돼서 어쩔 수 없이 변론을 맡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채널A가 접촉한 이 사건 1심 국선 변호인은 먼저 사임서를 내지 않았다며 접견도 심도 있게 하는 등 열심히 진행했던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요. 중범죄의 경우에 여러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 변호사가 맡아 변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피해자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대응이 없는 거죠? 네, 공식적 답변은 없습니다. 사건을 보다 성애란 기자였습니다. 네, 인천과 제주 사이로 오가는 여객선이 어제 저녁 인천을 떠나 오늘 제주항에 닿았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하고도 8개월 만입니다. 새 배에는 아픈 기억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곳곳에 담겼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직접 타고 전해드립니다. 인천항 부두에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인천과 제주항로 운행에 나선 2만 7천 톤급 카페리선입니다. 길이 170m, 높이 28m로 800명 넘는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탑승한 승객은 180여 명. 다시 열린 백길에 가슴이 설렙니다. 10년 지기 절친인데 수능 끝나고 제주도 놀러 가려고 왔습니다. 배 타고 가면 더 비행기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더 많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7년 8개월 만에 백길을 다시 열면서 공을 들인 건 안전 문제. 세월호보다 크기는 커졌지만 정원은 줄었습니다. 침몰 원인으로 꼽혔던 화물 과적과 보건력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선내 화물 적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적재된 화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화물이 실릴 때마다 보건력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구명조끼와 구명벌도 정원의 두 배 가까이 마련됐습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지면서 조타실은 분주해집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맹골수도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름길을 버리면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됐지만 안전이 먼저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존에 끊겼던 세월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선상 여행 항로가 다시 복원된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멀리 제주항이 보이는데요. 인천항에서 출발한 지 14시간 만입니다. 맹골수도를 우회하느라 예전보다 30분 더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노선으로 해서 가는 거 보고 편안하게 맞습니다. 이 배는 앞으로 일주일에 세 차례 인천과 제주를 오갈 예정입니다. 실로에 그 이상을 뜻하는 배 이름처럼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운항을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의 새로운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간 대화를 강조해왔지만 대답 없는 북한을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우리 정부는 종전 선언을 적극 추진해왔죠.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으로 중국과 각을 세운 데 이어서 쉽지 않은 외교적 상황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취임 두 달여 만에 북한 도발에 맞서 새로운 제재 카드를 꺼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꾸준히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취임 후 1년 가까이 되어도 북미 대화가 추진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자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중앙검찰서와 사회 안전상을 지닌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사법 체계의 불공정화 법 집행으로 주민들이 수용소로 끌려가고 강제 노동과 인권유린이 자행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 돌아온 직후 숨진 오토 원비어 사례를 언급하면서 외국인도 이러한 북한 사법 체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서 감시와 장시간 노동 등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의 비자 발급을 도운 러시아 대학과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워 해외 하청을 끌어온 북한의 조선 4.26 아동영화 촬영소도 명단에 올렸습니다. 110개국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 국가를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그간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았던 북한을 향해 미국이 제재 카드를 꺼내들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전 세계가 물가가 뛰어올라 고통받는데 유독 물가 상승률이 0%대인 나라가 있습니다. 한때는 물가 비싸기로 악명높았던 일본입니다. 언뜻 생활하기에 더 나아졌을 것 같지만요. 이렇게까지 안 오르면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세계를 가다 김민지 특파원이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대학가의 체인점 마트. 효자 품목은 쌀밥과 미니 소시지 5개, 스파게티까지 담긴 도시락으로 단돈 200엔, 2천 원 정도입니다. 200엔 도시락은 저렴한 데다 먹을만하다 보니 이렇게 미트볼을 넣은 다른 도시락도 출시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른 마트들도 100엔도 안 되는 먹거리로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합니다. 철저히 가격을 따져가며 장을 보는 도쿄의 대다수 주부들은 바구니도 가볍습니다. 한 가족이 서너 끼로 먹을 수 있는 카레 등 여러 식재료를 인터넷에서 팔리는 한국 식재료 가격과 비교해봤습니다. 3천엔, 3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제가 직접 장을 보겠습니다. 돼지고기 다짐육을 제외하면 일본 마트에 있는 양파, 당근 등 대다수 식료품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일본 장바구니에 10가지를 담을 수 있지만 한국 장바구니에는 8가지만 넣으면 3만 원에 달합니다. 일본 식료품 가격은 3년 새 더 떨어졌습니다. 부부 100g 가격은 0.5엔 내렸고 계란 10개 평균 가격은 3년 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지난 10월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는 0.1%. 한때 세계에서 최고 물가 도시로 악명이 높았던 도쿄는 올해 서울보다 낮은 1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격 동결이 가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곡물과 원자재, 원유 등 수입 가격이 올라도 기업들이 인건비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저임금으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는 싼 물건만 찾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만 임금도 올라가고 또 임금이 올라가야지만 물가가 이렇게 인상되잖아요. 투자를 안 하고 새로운 것을 지향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일본의 장래가 밝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저렴한 일본이란 책을 편해 베스트셀러에 오른 일본 MZ세대 기자도 인재 육성과 미래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우리나라 김은 원래도 맛있기로 유명하죠. 최근엔 세계부는 한식 열풍까지 톡톡히 탔습니다. K-수산물이 인기인 이유 김태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물질 판별기를 통과한 김에 기름을 두른 뒤 소금을 뿌리고 구워내면 바삭한 조미김이 됩니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1위인 김은 검은 반도체로 불릴 만큼 높은 부각의 가치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런 김 제품은 현재 세계 104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김 수출액은 6억 2천6백만 달러로 이미 지난해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조미용 김 외에도 다양한 맛을 더한 30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유기농 인증과 한랄 같은 국제인증을 통해 경쟁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인증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출할 때 먹는 간식으로 요리 재료로도 인기인 어묵도 수출 효자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육류를 대체할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해외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텐을 포함하지 않는 어묵 등 차별화된 제품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어묵 수출액은 4,53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 어묵만의 어떤 형태를 찾아서 K푸드의 또 하나의 형태로 해외 진출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산물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K수산물의 성공 스토리를 써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용입니다. 프로축구 FA컵 주인공이 몇 분 사이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결승전에서 무려 7걸이 터진 건데요. 전남이 2부 리그 최초로 우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강변규 기자입니다. 1차전을 패한 전남은 전반 25분 대구 홍정훈의 퇴장을 발판으로 대구를 세차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39분 박찬용의 선제골로 FA컵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2분 뒤 대구 세징야에게 뇨기 같은 골을 내줬습니다. 세징야는 경고를 받을 각오를 하고 무통을 벗고 기뻐했습니다. 이제부터 전남이 한 점 달아나면 대구가 곧바로 따라 붙었습니다. 후반 10분 전남 올렉이 회심의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어 3대2를 만들었지만 대구는 곧바로 치바사의 골로 3대3을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 후반 30분 정호진이 퇴장당하며 경지에 몰린 전남. 이대로라면 대구의 우승. 하지만 정재희가 해결했습니다. 후반 38분 전남 알렉스의 패스를 받은 정재희가 수비를 따돌리고 침착하게 슛,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대구 에드가가 넘어지며 PK가 선언됐지만 판정 번복으로 취소되면서 전남은 지옥과 천당을 오갔습니다. 1, 2차전 합계 4대4 무승부였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전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남은 2부 리그 최초로 FA컵 우승과 동시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합니다. FA컵 대회 MVP는 정재희에게 돌아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종일 뿌연 하늘에 눈은 답답하고 또 목은 칼칼한 하루였죠.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미세먼지와 추위가 바통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까지 전국의 공기가 탁하겠고요. 안개까지 짙게 껴서 시야가 답답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차차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대신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4도에 머무겠고요. 모레 아침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또 강풍에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4도, 대전은 7도로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온 변덕이 무척 심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vậ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